아 배고파 어? 안 닫았나? 옮겼네 아 네그러시당 옆이네 안녕하세요 옮겼네 언제 옮겼어요? 저희 오늘 어제 이사했어요 아 그래요? 저절로 갔다가 문 닫은 줄 알고 아니 여기서 골라도 되는 거죠? 네 나무판대에 올려주시면 돼요 광어 지늘은 2개 5천원 유복초밥 1천원 군난만에 천원밖에 안하네 대박 장어 맛있겠다 5천원 밖에 안하네 아주 싸다 참치초밥 네 그냥 세트 되어있는 걸로 우선 주세요 12전짜리 하나랑 참치초밥 네네 소주 한라산 하나 주세요 카스바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덥다 완전 여름이네 이제 아 소매 간다 아 3시도 안 됐네 아 3시도 안 됐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겠다 아 저번에 포장해서 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봤는데 진짜 대박이다 참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만 원 만 구천 원 모든 초밥 한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하넬 두 개 세 개 거의 하나 천 원대 꼴인데 광어 연어 동 와 진짜 많다 음 맛있겠다 아 여기 치울 텐데 아 뭐 어쩌봤지 아 좀 하다 음 음 음 음 진짜 고소하다 음 음 음 아 밥알이 알갱이 씹힌다 식초 맛이 많이 나진 않고 아 밥이 맛있네 살이 진짜 맛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크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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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와 죽다살하네 와 진짜 맵다 와 무섭다 더 가져와 포장이 많이 나가지 저도 계속 포장 먹다가 이거 왔거든요 3인술 하나 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아 이야 장어 꾸나기 맛있겠다 와 진짜 부드럽다 와 저거 너무 맛있는데 한 대 안 비리고 차례소스가 진짜 달달해 너무 맛있다 술을 부르네 아주 마지막에 살이 밥알에 씹힌다 아 뭐 다문이도 맛있노 술 맛난다 아 낮에 술은 술 취하는 거 맞나 윤어 와사비 조금만 찍어 먹고요 저도 롤을 빠지면 안돼 와 안 돼 후우 오우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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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き 두 병 안 먹어야지 치아하노 음! 정말 맛있다 와! 언제 40분 나자가 소주 두 병 먹었네 미쳤어 연어가 맛있겠다 음!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음! 맛있어 맛있다 다 먹나? 음 아다고 hmm 맛있어 조기 Print 과와밖에 안 남았네 하니 열빙어구이랑 살미수랑 주세요 한우초바로 빨리 나와요? 네, 봐도 돼요 두 개 주세요, 이 처럼 너무 싸다 네, 이거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빨리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참기름 진짜 빨리 나온다 완주 나왔으니까 간장 모여야겠다 맛있겠다 아, 짜릿하다 진짜 맛있어 한우유가 진짜 부드럽다 새콤하고 짭짤하고 달달하고 완전 술안주 미쳤다 와, 너무 싸다 남는 거 있나 와, 미쳤다 와, 안주 너무 맛있어가지고 다 묻네 진짜, 미쳤네 하나, 둘, 셋 낙소리를 안치 않아? 아유 안 아 우리 고등단에 가게 오는 거 막 치기네 치기네 아 아 열빙어분이 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 먹어 귀여워라 감사합니다 오동통 해야된 거 막 치겠네 15분 기다린 입수하놓은 열빙어 다섯 마리 우와, 찍어 먹겠다 이제 수란이는 또 술 따라가지고 먹어야지 또 아, 또 치겠네 아, 또 치겠네 아 와, 이거 고소하다 맛있어 얻을 때 먹던 맛이 난다 수홍이 해 봐 아, 이거 봐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음 맛있어 진짜 맛 음 수홍이 해 봐 산이, 추천하는 약간 산이 좋아하는 숱이 있으세요? 운하기 장어 저 소주 하나 더 주세요 소주 하나 더? 네, 네 네 술 좋아하세요? 저요 아, 한자 구독자님 저요 저요 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영등포 어, 서울 영등포 오셨어요? 어, 언제 얼마 되셨어요? 10년 10년요? 어, 제주 어떠세요? 좋습니다 아, 저도 제주 왔잖아요 하나, 둘, 셋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네, 진짜 맛있어요 제주 최고 맛집 네, 치였습니다 짠 짠 짠 짠 와, 냄새 치기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음 따뜻해 와, 살 밥알 살아있다 실수 맛이 강아지가 와,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네 일본 그렇게 많이 가는데 와, 너무 맛있는데 아, 저 계속 먹게 되네 아, 저 계속 먹게 되네 아 우동 하나 오볼까요? 우동 하나 주세요 네 아, 야, 너무 취한다 오늘 진짜 많이 먹게 된다 와, 참 번치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4병 안 마시거든요 idir 제가 좀 많이 먹겠네요 UB 감사합니다